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? 아우 별로 안 기다리셨나봐요 제가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자리를 참자고 앉아계신걸 알고 있는데 누구를 보시기 위해 오셨나요? 아니 저 아니었어요? 자 여러분과 잠깐 기다리는 분이죠 바로 우리의 영원한 오빠 남준 오빠가 첫번째 무대를 꾸며주실겁니다 여러분들의 큰 함성 소리와 박수 소리가 필요합니다 남줬습니다 힘들때 한번 이 노래 한번 부려보세요 아주 신이 나는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? 나야 나야 아세요? 바람이 불다 아 오늘 바람이 안 불어 오늘 아름다운 옛절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그냥 갑니다 바람이 불다 좁간 손 할 빛 빛 빛 흠흠흠 바람이 불닭 존나의 꽃이 세상을 가게 소리로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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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하는 흠흠 흠흠 흠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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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неб하신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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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 아 다음 무대는요 불의 끝 행복 시작의 주인공입니다 남한 데뷔 문화에 보여주십니다 함께 하시죠 남한 데뷔 문화 진 수정 남한 데뷔 문화 남한 데뷔 문화 낙세는 코빅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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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